네. 헤어지는 마당에 이렇게 만나는 거. 나 많이 불편해. 일단 앉아. 앉아서 얘기하자. 그래.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. 다른 일정이 있어서. 꼭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. 난 너한테 할 얘기 다 했는데.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나 미국 갈 거야. 그래. 좋은 기회인데 당연히 가야겠지. 어. 대신 나랑 같이 가. 뭐? 미국 나랑 같이 가자고. 싫어. 그렇게는 못해. 왜? 나 때문에 네 인생까지 흔들 수는 없으니까. 나 혼자 갈 거야. 이렇게 혼자 가면 누나는 내 인생이 안 흔들일 것 같아? 나 누나 혼자 못 보내. 다시는 누나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. 누나. 강림아. 우리 어린이들처럼 이러지 말자. 여기서 그만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하다는 거. 너도 잘 알잖아. 누나. 미안해. 얘기 끝난 것 같으니까. 일어설게.